영상 속에 소개된 놀라운 장면들을 보면 혹시 천웅역인가 싶으실거에요? 아 물론 운이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럼 시청할 준비 되셨죠? 캔이 왜 여기에 있는거죠? 이 사람은 4km 상공에서 내려와서 캔을 잡아냈어요 이건 시속 220km 스트라이크죠 캐나다 스타일 슬램덩크 입니다 소년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이건 노린거일거에요 그쵸? 병뚜껑이 잘 열리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전화하면 되겠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? 공을 다루는 실력이 정말 믿겨지지 않네요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저 위에서 어떻게 내려왔을까요?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남의 맥주를 훔치고도 잡히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보통 폴포그바는 볼 컨트롤이 뛰어나죠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어요 장인이 나무조각으로 뭘 만들었는지 보세요 5초만 타겠다고 돈을 내면 이렇게 타겠네요 포켓볼 천만 레벨은 되겠어요 이런 할아버지는 손자 순녀들이 좋아하죠 여기 또 맥주캔을 여는 사람이 있군요 지게차는 이렇게 운전해야죠 일반인은 바닥에서 팔굽혀펴기 하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이 남자는 물 위에서 그걸 하네요 몇 번이나 해서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상적입니다 시간이 정말 많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스킬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창문을 깨뜨리진 않았어요 루비큐브를 이렇게 푸는 사람은 또 처음이죠 대체 얼마나 힘이 세야 이게 그대로 부서지는 걸까요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가짜일까요 아닐까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런거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자전거를 타다가 바퀴가 빠졌다고요 이정도로 멈출 수 없죠 수박장 사는 아저씨가 서커스를 꿈꾸나 보네요 이 맨은 정말 멋지네요 우버택시도 부를 줄 알고 말이죠 달려 최소한 5점짜리 후기를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저 스펠링을 외우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쿨과이군요 드디어 경찰이 왔어요 컴퓨터 게임의 현실 버전이네요 이 여성은 물 아래를 걸을 수 있네요 그것도 거꾸로요 이런 트랙터가 있다면 스포츠카는 필요 없죠 이 친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저 정도라면 관역이 되어주는 것도 무섭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건 보너스 저 멋진 점프를 좀 보세요 거리 감각이 대단하네요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가운데를 맞추는 것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자신의 화살을 맞추는군요 이 정도면 정신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닐까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 궁수는 활로 반지를 깨뜰 수 있다고 하는군요 스케이트보드 프로네요 이건 정말 눈이 즐거운 영상이네요 제법 괜찮은 펀칭백이군요 이런 거 할 줄 아시나요 이건 빌바오광에서 나타난 80m 길이의 유리 섬유예요 그날 아침 주민들이 이걸 발견하고 어떤 느낌이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영상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 영상도요 실패는 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브라질의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졸업 행진을 하고 있어요 트럭 운전사가 정말 프로레이서처럼 운전을 잘 하네요 트럭 운전사가 정말 프로레이서처럼 운전을 잘 하네요 이건 중국 사진작가 자오빙딩의 작품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 남기고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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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